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루켓의 신제품 헤드셋, ELO 시리즈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으며, 구부렸을 때 형태가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마이크와 관련된 설정은 샘플레이트와 소음소거, 마이크 감도 조절, 매직 보이스가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 상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소음소거를 활성화하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소음소거 기능을 활성화하고,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감도를 낮게 하면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 높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매직 보이스는 몬스터, 남성, 만화, 여성 프리셋이 존재합니다. 매직 보이스는 재미있게 한두 번 정도 사용할 만한 기능이네요. 마이크 성능은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상황에 맞게 감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의사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소거 기능은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미세하게 배경 소음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이스 채팅을 한다면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